룸만 뜨면 레이저 도론에 있어 진짜 그런 애가 있구나 오늘은 스캇이래 스캇? 진 남자친구 왠지 기억날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는 진짜 유명했는데 오락실 게임에도 나오고 네 많이 나왔어요 어 근데 요즘은 울버린이 더 유명해 옛날에 울버린이 찐따였는데 그게 형 바로 세대 차이야 내가 이스터즈님 왜 공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세대 차이야 아냐 그게 바로 세대 차이야 진짜 그리핀 활약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핀! 괴물 좀 개팍치게 해주세요 난 상대 그리핀하면 진짜 못이기겠더라 이거 작살 범위도 작아요 너프 됐어요? 아니 원래 작아요 이거는 일반 그리핀의 범위 일반 그리핀 아니잖아 일렉트로닉 그리핀이라고 한거야 왜 그거 하셨어요? 새로 나왔길래 그리고 저거의 장점은 뭡니까 근데 이거 작살 맞히면 작살 맞히면 데미지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달리면서 총 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좀 멈춰 쓰잖아요 총을 재장전도 그렇고 쟤는 달리면서 계속 원래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터즈님 저는 저거 재밌어요 아 그래요? 예 하나탈세죠 그렇다면 여섯시로 갔네 센서도 이건 작고 센서도 엄청 작네 전체 그게 안되는구나 어 왔어요 이쪽 오케이 오케이 이쪽같아요 아니요 괴물은 실제 괴물을 섭외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아닙니다 멀티인데 멀티인데 실제 괴물같은 괴물을 갖고와서 어 하는거에요 괴물 인증해야지만 괴물 할 수 있어요 사람같게 생기면은 괴물 못해요 그런 김에 이따가 저 괴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괴물같이 생겼으니까 오케이 어디야? 우와 어디갔대? 뭐야 저기로 갔네 내려갔네 야 이제 떨어지질 않는데? 우와 뭐 저런 곳도 있어요? 어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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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아 가만히 있을 수 있구나 벽이 붙어서 재밌다 저 진짜 정말 괴물 괴물 같은 애들이네 쉴드 이치롱 쉴드 이치롱 쉴드 이치롱 어 잠깐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조금씩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원거리여가지고 이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작살 좋아 작살 좋아 작살 좋아 작살 좋아 작살 좋아 뭐야? 오케이 여기 아 짤 엄청 짤네 도망가겠다 어딜가 어딜가 아 그렇지 그리핀의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개 뿔 자리 쓰세요 아 루닝 딱 그 원래 그리핀 하셨으면 지금 딱 야무지게 드셨는데 음 봤어요 고르곤이 벽에 붙을 수 있더라구요 쟤한테는 최적의 장소였던거지 그러면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홉시쪽으로 간거 같다 어어어어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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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몰래라 어디로 갔대 저기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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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직 위로와 올라갔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오케이 돌아갔다 위로 이쪽으로 아우씨 올라갔어 오케이 어 위로 간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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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12시로 갔네 가둘게 가둘어 나이스 천천히와 천천히와 일단은 진화 안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아우 조졌다 어우 어우 시원하게 조진다 나 간다 나 나 나 행복했고 아니야 내가 내가 정말 다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위에 아 힐 좋아 힐 좋아 어 좋아좋아 힐 좋아 어 밑으로 들어가요 네 오케이 밑에 어우 장판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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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간어 위로 다시 위로 아... 어...어! 나 걸렸다!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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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옆에 있습니다 룬님 우여서요? 아 오케이 오케이 극길이 시작된다! 극길의 반격이 시작된다!! 아 내려가다 내려가다 극딜의 반격이 시작된다 마무리 죽겠다 마무리 죽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서 싸워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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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도 괜찮겠는데? 차라리 여기가 낫다 차라리 여기가 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오 거미 이거 어설틀 내려갑니다 아 이거 내려갔어 밑에 내려갔어 오케이 파디투더 타임 파디투더 타임 아아아아 아아 지금 완전 파디투더 타임인데 아아 아 리얼깝이다 아 루니만 그리핀 했었어도 아아 사랑합니다 어 이쪽으로 갔구요 저기다 저기 지나간다 어 찍혔어 찍혔어 오케이 가서 씨로 갔겠네요 저 바로 여기서 일어나볼께요 오케이 어 어 여기 없어 뭘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 쪽으로 옵니다 오케이 이스터진이 무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리핀 나이스 그리핀 나이스 그리핀 나이스 그리핀 나이스 그리핀 가둘게 가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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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 멤버 살려서 오세요 멤버 살려서 얘 지금 구석에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있다 그냥 각본다 얘 여기서 인생 인생판한다 인생판 도망을 못가 가는데로 옮겼다 알갔어 오케이 아이 제거 이 캐릭 이제 알겠다 이 캐릭 이제 알겠다 어 공중에 있으면 안되네 점프하고 있으면 안되네 위로갔습니다 이스터진 묵니다 이스터진이 룬님 문다 룬님 문다 아니구나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게임이 있어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해 네 게임 다 천천히 하는거지 뭐 저 있는쪽 아 얘 얼마나 1단계인데 짜증난다 생각할까 진짜 오케이 거미 아 거미 배달을 줬다 아싸 케이드 어 아싸 케이드 아 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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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오케이 이럴 때 그리핀 아냐아냐 나 총알 채우고있어 아아 괜찮아 저기 보이네 이게 사거리 계산이 안된다 처음하는 캐릭이라서 괜찮아요 이제 더이상 해탈했어 Un host peap 버프 뭐에요 여기 버프 어어 이거 일단 죽여놓을게요 아 게임 좀 재밌어지는CraI 오 bandwidth 그러면 안דarı가 이거 이제와주 게임이 좀 재밌어지는 Besch oh 어머머 두꺼비 두꺼비 어 두꺼비 개무섭네 우리 이 버품 꼭 먹어야 돼요 오케이 뒤에도 두꺼비 버품 있는데? 두꺼비보다 이게 좋아요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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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갖는 피에랑 10% 감소 오케이 개물네 세지로 갔네 이거 저는 저는 밑에서 올라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12시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12시쪽일 것 같네요 느낌이 아니 3시쪽으로 갔네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6시로? 어 아 그러네 오케이 그럼 3시에서 6시로 갈게 혹시 모르니까 만날 수도 있어요 정면에서 어? 뭐야 다시 위로 올라가 2시? 어 어이 페이크 일부러 저거 밟는거 아니야? 페이크 주는거 아니야? 저거 우리 냄새 맡았나 보다 페이크 줄라고 했는데 실패한거지 페이크 줄라고 했는데 실패한거지 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 저기 있네 어 저기 어 저기 딱 딱 갇혀있네 저기 어디? 오빠 딱 그쪽에서 보였는데? 아니 말고 여기 잡몹이 좀 있어가지고 나간거 같은데? 나간거 같은데? 나간거 같은데? 나간거 같은데? 나간거 같은데? 어 12시로 갔네 12시로 12시로 갔네 여깄네 여깄네 이게 밥 먹고 튀었네 그래서 식사도 했어 지금 아 미친 그러면 과감하게 11시로 갑시다 이거 11시쪽이네 10시로 가야될거 같아요 응 약간 약간 10시로 갑시다 9시쪽으로 제 앞에 봤어요 10시 9시로 가요 오케이 9시쪽으로 약간 8시 진영으로 갑시다 큰 돌이 하나 있네 저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네 사운드 오케이 제 근처 사운드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돌아서 가야 obra 막將 아 백을 하라고? 알겠습니다 돌아도로 떠난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자자자자! 그러셔 돌았어요 profit 에잌 들어갑니다 저 manifests 스탠서가 있지 마모라 히에피 실드x2 실드x2 오케이 실드했어x2 아 얘 지금 분신도 쓰네 분신도 마모니 피 까진다 마모니 피 까진다 오오 나 누웠다 아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근데 폭격은 되게 좋았어 폭격은 좋았어 미나베드 오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루님 조심하세요 뒤치겼되서요 에헤 오 오오오简 오 오0 오오 NES 오오屐킹 뭐 이르케쎄 오오 일도였기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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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다 묶어버려 이쪽으로 아 짤봐 개짤봐 아 진짜 그리핀 아닙니다 싸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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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됐고 가 근데 어떻게 괴물하고 한판 한판 할 때마다 게임이 진짜 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방심해서도 안되고 몰라 쟤 괴물도 지금 상당히 빡겜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한시로 갑니다 아 바로 한시로 가야되 바로 한시로 야야 아 3시로 3시로 바로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약간 2시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1사로 2사로 기분을? 3시가 맞는거 같애 가는길에 몬스터들이 하나도 안먹혔네요 어 어 잠깐만 이쪽에서 살짝 바톤 같기도 한데 지금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일반 몬스터 아 일반 몬스터였다 룬이 쪽인거 같은데 뭐지 참 여기도 발자국이 나긴 났는데 지금 4번 4번 쿨인가요? 아니 쿨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지금 10시네 10시 아 아까였네 기둥이에다 기둥이에 숨어있다가 도망갔나보다 어 뭔가 이상하더라고 은신해서 움직였네 9시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9시 한 7시 쪽으로 어? 뭐야? 뭐야? 아 시간 됐네 시간 대박 아니 이렇게 이길수도 있네 아 그래서 매직이 틱톡이라고 한거구나 아 시계 틱톡 아 우리가 당황하느라고 지금 이기고 있었던것도 모르고 있었던거야 아 너무 집중했어 우리 너무 집중해가지고 시간이 우리 편이고 있다라는거 그것조차도 뭐 잊고 있었네요 지금 괴물 얼마나 당황했을까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도 1승은 했습니다 어 최초의 승리를 드디어 이제 8시까지인데 7시 47분에 최초의 승리를 했어요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그 8시 8시 가야됩니까 지금? 저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아 나루토 순대님 서포터가인 고맙습니다 아니 뭐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도 되고 어쩔수 없지 정말 뭐 사정이 있으면 아 그리고 또 부모님이랑 만약에 외식하고 그러는데 뭐 게임만 더 안가면은 바로 등짝 스매싱이지 그거 등짝 스매싱 안 때리시면 자식 포기하신거야 혹시라도 포기하셨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보듬어 드릴게 게임으로 이번엔 오케이 막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? 네네 그렇다면 나도 막판이니까 이거 해야겠다 룬님은 뭐하세요 이제? 뭐? 룬님은 이제 뭐하세요? 밥 먹어야지 밥? 밥 먹고 와야지 밥 먹고? 응 저도 밥 먹고 알겠습니다 원래 코스트코 가기로 했는데 근데요? 못 갔잖아 인마 코스트코에서 부모님이 피자 사오셨습니까 안 사오셨습니까? 포스트코는 못 갔다고 아예 아 형 때문에 못 갔다고 형 때문에 형 지 내가 안 가서 못 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그렇게 역할이 커? 돈 줄이 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형 지갑을 드렸어야지 아니지 아니지 지갑을 딱 멋있게 딱 드리면서 나는 아 어머니 피자 한 판 사다 주세요 편하게 쓰시는 거에요 딱 하면서 간지나게 그걸 못해 양아치 아냐? 그게 어떻게 양아치 아 양아치 아 양아치인가? 어 양아치 어 어머니 하지마 어머님 딱 이러면서 그 정도면 거의 페류나 페류나급이었는데 왜 돈 주고 빵 싸워랑 뭐가 하나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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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니 피자 어머님한테 뭐 뭐 사달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한번도? 어 심하네 어 젊었을 적에는 다들 뭐 밥값도 안 내고 드셨을 분들이 어디 밥값 내고 드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 네 요즘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돈도 못 버는데 엄마한테 밥 사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하하하하 나는 뭐 페륜아가 아니라 나는 뭐 페륜 씹 아 금말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너는 도토르 키포 내가 너한테 들었어 칼라 제발 그냥 칼라 알겠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기 본명 부르면 본명 부르지 말고 딴 거 부르래 맞아 에이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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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블리엄이라고 부르니까 에이블리엄 부지 말고 에이블라고 부르라고 외국인들은 꼭 애친이 있더라 자기 이름을 줄여서 부르러 가잖아 음 맞아맞아맞아 어 실제로 외국인들 단어도 엄청 줄여 쓰는 거 알지 야 외국인이 마이크 켰어 어 외국인이 마이크 켰다고 아 마약했다는 줄 알았잖아 그게 무슨 말인가 했네 마약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지 싶었네 잠깐만 이스턴님 이 캐릭 스킬 좀 설명해 줘요 그 캐릭 어떤 건데요 날파리 슬림? 어 일단 슬림 날파리는 공룡 맞으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리고 총으로 때릴수록 힐링 버스터 있잖아요 음 그게 충전돼요 3번 날파리는 3번 날파리는 이제 원격으로 킬 해 주는 건데 공격 맞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니까 데미지 받으면 없어져요 힐링 버스터는 계속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될 거에요 힐링 힐 하시면 돼요 저거는 후각 냄새 못 맡기 않는다 아 아 3인 큐입니다 트랙이네 한 명 없어서 못했습니다 원래 트랙이 아니었대 어 뒤에 우리 바로 뒤에 있어요 오케이 야 얼마 도망 안 갔는데 오케이 서버 같은데 아 뭐지 얘 뭐해 참 얘 뭐해 아 내가 털린 줄 알았대 여기 자 전 시이드 켰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 가비 오케이 감 잡았어 상대 레벨 몇이었대? 30 정도 어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한단 말인가 오케이 이연승이 눈에 보인다 오케이 이연승이 눈에 보인다 아 나 마이크 꺼내가지고 외국인 목소리가 안들러 나 차단해놨거든 와 텔레포터 저기 딱 해놨구나 어 장난 아닌데 아 아 아 그러네 이연승이 텔레포터 타고 온거죠 지금 네 어 오케이 뭐야 뒤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한시 쪽으로 한시 쪽으로 여기 야 얘 진짜 공격적이다 얘가 그렇게 멀리 도망을 안가고 실드만 채워서 오네 와 실드 그렇게 만당 채왔네 진화 진화? 아 아니다x2 뺀다 여기서 진화하면 이건 진짜 정말 공격적이다 못해 무모한건데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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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간다 간다 에이 이스터진 흥 미니 이스터진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떨어져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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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떨어져 어어어 위로 가지마 위로 가지마 그냥 위로가 위로 왔어 위로 위로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? 어 어쩔 수 없지 찾으러 와야지 서비스 밑으로 뒤에 뒤에 오케이 안쪽으로 위에 오케이 아 위로 아 껌블리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렇지 그렇지 머리가 뜨거울거다 이 자식아 거의 완전 거미값 하는 자식이네 잠깐만 이거 잡아버리던데 이거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나 올라가 아 오케오케오케 똑같은다 똑같은 자리 오케이 다시한번 다시한번더 위로 밑으로 내려간다 오케이 한 대 때렸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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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킬 막았어 위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거기가 약간 좀 애들 몬스터가 좀 있어가지고 중형 몬스터가 한 마리 있어 어 약간 야생동물이 중형 몬스터가 좀 있어 그리고 아 걔를 제거해야 되는데 안 좋더라고 잘 오케이 외국인이 뭐라그래 오케이 텔레포트 타래 아 간냐테님 안녕하세요 그거 타라고요 큰손님께서 오셨네 아 미친 아 아 미친 랜다 그냥 가야겠다 어디야 저 저기인거 같은데 지금은 텔레포트 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저기 저기인거 같아 잠깐만잠깐만 소리가 소리가 중앙이야 소리 중앙에서 나 소리 중앙에서 나 제 뒤에 바로 제 뒤에 바로 여기 오케이요 중앙이네 아아 이걸 날라가네 이쪽 오 버프 몸 나왔다 일로 갔습니다 네 버프 먹었나? 버프 먹었나 본데? 먹었냐 먹었냐 9시 쪽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버프 먹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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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머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쉴드 추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부터가 없어 저 때 히 히 히 Marchegiani 어 힉 힝 히 embarrassing 힉미 힉 힉 힉 힉 힉 힉힉 힝 때려 때려 이스터진이 이스터진 치세요 예에에에.. 좋아 좋아 2단계여도 쫄거 없어 백 없어 백 없어 백 없어 그렇지 아~~ 이제 좀 디딜 들어가는데 이쪽이쪽 오케이 따라 들어갑시다 단시쪽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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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한다 버프 먹을라 한다 버프 못먹기야 돼 오케이 아 먹었다 먹었어 그럼 나도 같이 먹어줘야지 안 먹어지냐 아 먹어진다 먹어졌어요? 네 먹었어요 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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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되겠는데 자 카라 카라 안돼 카라 형 카라 형 너무 안싸가지고 우리가 못 따라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아 카라 죽었네 이걸 양키가 괜찮아 어차피 10점에서 10점 살아나 쟤 지금 체력 장난 아니게 깎였네 좋아 아 네 고마워요 경주님 나 왜 쟤 목소리가 두 번 들릴까 쟤가 스믹이었거나 형이 스믹이었거나 난 스믹이 없어 어 뭔지 모르지만 가뒀어 어 가둬줬다 어 거기있어 거기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아 오케이 봤다 어 떨어졌다 아아 밀렸어 에헤 야 여기 거미가 움직이기가 아주 여기가 아주 그냥 모험 모험의 대륙이네 여기 레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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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나 묶었다 묶 mercado 어 날팔이 여기 주는 재환이네 아 이렇게 못가네 enting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هنا 끝난다.. 끝난다!! 아.. 잠깐만 끝났다!! 아.. 수고하셨습니다 저 벤츠니 오시면 되겠네요 오셨어요 뭐야? 한국사람이야? 아니요! 지금 디스코드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왔네, 벤츠니 아-명수 Belson이잖아 벤츠니 소리였구나 디스코드님이라니 프로그램 이름인데 형 지금 알파고 시대 아니야 프로그램한테 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세상 말세지 행복해니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네 이스터즈님 밥 드시러 가시고 루님 잠시 얘기 나누죠 얘기 나누자니 왜 루님 뭐 지금 밥 뭐 드십니까 나가서 먹는다니까 부모님은 아 나가서 형 진짜 형이 밥줄인가봐 형이 없으면 밥 돈을 이렇게 동생이 안벌어? 내 동생은 이미 집에 없지 주말에 집에 있겠어 얘가 아 그래 내가 모르지 형 동생 행실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절대 없어 집에 얘는 아침에 눈 떠서 눈 떠서 나가서 졸리면 들어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밥 드시고 오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